1995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 카슈미르 마을의 이사는 무장단체의 요청으로 그들이 아직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카슈미르의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였습니다 한편 교사로 일하는 의사의 부인 잠시 후 사령관을 자신의 집에 데려온 의사 의사는 수술을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그의 아내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키면 인도 정국군이 마을의 들이닥칩니다 고사비가 있는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곳에 집중하여 일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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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으로 향하는 의사 무장단체는 인도 정부군과 자주 교전을 벌였습니다 물론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파키스탄은 무장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적이 울리고 군인들은 의사의 병원 겸 집을 에어쌉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사의 신념 그 신념은 그를 위태롭게 합니다 몇 주 후 의사의 아들 하이더 뒤늦게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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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데리러 온 약혼녀 알씨 하지만 그의 집은 퇴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집은 많은 추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료가 없을 때면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취하는 아버지 자상했던 아버지는 그날 군인들에게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녀의 오빠 잠시 후 알씨의 집 경찰서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도시의 직장으로 행하던 그녀의 오빠 한편 삼촌의 집으로 온 하이더 친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그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또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버지의 동생 쿠람 삼촌 그리고 곁에서 웃고 있는 군인들에게 아버지가 끌려간 상황에 삼촌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站의 하루는 이 밤에 이 밤에 저는 이 밤에 내가 받은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저게 하던가? 하이달아? 안 좋은데?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요? 이게.. 뭐하는지? 아, 아버지? 이는 이 스스케야? 화가, 야, 생일이 안 가라. 하이달아. 자고, 하이달아. 죄송합니다. 하이달아, 하이달아! 하이달아! 한편 하이더의 고등학교 동창 아이씨와 살만 그들은 경찰서장의 정보원이었습니다 한편 변호사였던 삼촌 한편 변호사였던 삼촌 자아 캠프에서 젤을 받으러 갈아내여 그 날 전역 하이더 너 뭐하러 가야 둔둥아 아버지 캠프? 하이더는 카슈미를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를 찾기로 합니다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한 하이더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실종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장의 친구였던 삼촌 하이더를 발견한 삼촌 하이더를 발견한 삼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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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하이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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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Brand grupo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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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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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더. 그는 꼭 아버지를 찾으려 합니다. 며칠 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삼촌과 함께합니다. 몇 개월 후 카슈미르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하이더가 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그의 이름은 루달. 그의 이름은 루달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달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달입니다. 이의 이름은 루달입니다. 제 이름은 루달입니다. 루달입니다. 이의 이름은 루달입니다. 해 canned 말입니다. 해 나는 해세를 사 sca장합니다. 헤델! 오브지의 메시지에 왔어요! 누구냐? 헤델? 다운타운 젠학 하델의 폴폴, 수바나오. 다음 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장단체 헤델 잠시 후 마을 공동묘지에 끌려온 하이더 그곳은 무장단체의 비밀 아지트 중 한 곳이었죠. 어디야 오브지? 도래? 아픈 가다운가 메시지 메례리야? 응 기야? 바틀라 기세인 탐험? 훈이 세이 뭐지? 아픈 가다운가 아픈 가다운가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몇 개월 전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 다운타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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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를 수용소에 가둔 것은 삼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사이 그대여ено sur. oma'mkin Berry. Yes, Dr. Sa? They are the 받아. Janglin Noongek Tokarori np. I see this the patient that was draw. Heirada Hayder. oats. 무지를 지키던 모이는 매장되기 전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건넵니다. 그리고 하이더의 꿈을 꾼 어머니. 하이더의 꿈을 꾼 어머니. 후회에 가면. 안쪽으로 이는 그녀의 꿈을 꾸고. 한 번 더 해볼게. 여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성은. 다음 날. 아이고, 진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더가 걱정되는 어머니, 그날 오후. 말로 돌아온 하이더. orse than there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or use force even to cause death. Intervention with law. Anybody can ask us about what we want to do, 만 14,000ish away from the battle cena- Pastor, who is your wife? You got killed! It's my husband too.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다시 다음 날 두 사람은 잠시 마을을 떠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다시 며칠 후 급히 진행되는 삼촌과 어머니의 결혼식 또 좀 최근에 너무 잘생겼는데 잊지마 그리고 매일 밤에 닥터를 마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너의 마음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죠 잠시 후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이더는 곤총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이더가 걱정되는 아일씨 잠시 후 잠시 후 열린 결혼식 피로염 가이더는 곤총을 영국을 선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이었습니다 그는 숨겨놓은 권총을 꺼내들고 삼촌의 방으로 향합니다 기도 중인 삼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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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알쥐 다음 날 절망하던 끝에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린 그녀 지! 참시우 하이더를 죽이로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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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를 만나뵙게 돼 어머니 다행히 이 게임을 해야겠다 진암 로드! 어떻게 하는지? 그는 his 말 못 사는 것이다 진암으로 인정한 사람은 내게 그럼 내가 남겨줬어 뇨! 그녀는 아이돌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 될 인사였죠. 루우달은 그녀에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존경 이른바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 폭풍처럼 울립니다 그리고 총을 벌인 하이더 하이더가 떠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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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